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맵이 열렸어요 열심히 요가해서 새로운 맵이 열렸고 이제 요 노선을 갈릴까봅니다 요 노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노선 순환노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돌아다녀요 몇개 빼고 다 돌아다니만큼 빡세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차는 이번에 또 신차 뽑았죠 도 3개짜리 뽑았고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은행하면 메탈 터질거 같으니까 한번만 할게요 한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30분이에요 30분 이거 한번 가는데 30분 걸리기 때문에 어휴 갑시다 어 이제 문 3개짜리라서 3개짜리 3개짜리 문이 3개짜리에요 이제 엄청납니다 문 다 열어놔야 돼요 뒷문 따로 있어 그죠 차가 엄청 커요 탑승 터isty 한哇 차고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까스트 씁쓸하긴 하네 오 차는 잘나가는데 문이 3개에요 문이 3개 1회 0 네 하나 와 진짜 너무 하다 시작부터 아니 무슨 티켓 하나 끄는데 20달러네 그냥 자 일단 확인 좀 할게요 갑시다 아 차 좀 많은데 아 빨리 가자 좀 찔러 넣어 찔러 넣어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센터의 센터 나는 아픔을 깨닫고 제시간에 왔어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낮에 1단 하나. 배차에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장거리 30분짜리 장거리 운행이라서 빨빨리 가야돼요. 다음 stop, North Spoke. 다닐 나? 다음 stop, West Spoke. 아, 저 사람 뭐야 저. 아, 저 사람 뭐야 저. 다음 stop, West Spoke. 1회용 1반. 마지막 stop, wall 시간 없어 지금. 딴 도시로 넘어갑니다. 어 지금 시간 없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 이게 티켓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끌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가야돼. 무인승차도 있긴 한데 지금 무인승차를 잡아내기 어려워요. 지금 바빠서. 지금 멀거든요. 지금 30분 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차 시간 맞춰야 돼서. 배차 시간 너무 빡빡해 이거. 배차가 진짜 말도 안되게 빡빡해서. 굉장히 이거 힘듭니다. 사이드미러요? 옵션에서 그냥 켰는데. 아 Akaki 멀iors 때. 오늘도 저의 여객. 저희 여객을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들께. 잠시만. 아 이건 고속버스인데. 크으음. 아 기차였나. 우아아 screen이에요де? 아 미친 아니 미친놈이네 저거 와 아 갑자기 급정보했어 어 뭐야 뭐야 아 도로 잘 보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 신호가 있다 여기 신호가 있네요 도로 아.. 아.. 방지턱 왜 있는거야? 아.. 야 야 이 딜 이씨 아 세금을 주면 아 딜을 뭐 이렇게 하니? 아 또 딜가 또 누군가 내렸어 누가 토닝을 끄는 게 있는데 없나? 아 진짜 별에 별게 다 있네 이제 아 이거 막 찾아줘야 되고 별걸 다하네 별걸 다해 아 탔나? 그래도 시간 남았는데 시간 남았기 때문에 티켓 있어요? 티켓 있어? 티켓 있어? 티켓 있어? 응 있구만 알겠어요 아 시간이 좀 남아서 배차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너무 빨리 왔네 여기 너무 빨리 와서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제 배차 시간도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와도 뭐 뭐라 해 너무 빨리 와도 휴 휴 휴 휴 휴 휴 이렇게 하면 오래 dan 너무 빨리어도村하기 때문에 오우야야야야야야야 노우옿오옿오옿C 나 미친놈아 어디 들어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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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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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의 광역노선이예요. 변속 오토입니다. 클러치 없어요. 요즘 누가 수동버스 뭡니까? 오토버스는 뭘지. 요즘 버스죠? 요즘 버스죠? 아이씨. 왜 안내렸어? 아이씨. 왜 안내렸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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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렸어요. 아이씨. 아이씨. 안내렸어요. 아이씨. 아이씨들 하는 소리가 있네. 이유가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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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켓 판매기 뒤에 일반 조명 일회용 뭐였나 이거 VR도 된답니다 사고 내면 돈 많이 깎여요 아 시간이 마이너스인데 아 배차 시간이 너무 안맞아 이거 차 막히는데 배차가 너무 타이트해요 그지 않나 도로 도로 여기 심상치가 않던데 도로 쓰레기던데 여기 도로 잘 먹어야 돼 이거 도로 잘 먹어야 돼 이거 도로 잘 먹어야 돼 그래 좀 가자 좀 가자 좀 뭐야 뭐 박았어? 벌금 왜 먹었어? 와 차 막힌다 이거 아 차 막혀요 야 뭐냐? 야이씨 야 야 야 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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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아니야? 어? 저씨 위치가 어 위치가 아니야 저거? 죽이려고 환장했어 버스 안 버스인데 어떻게 들어온지? 아 이제 세상에는 떨어졌을 때 너무 많아 별의별 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나 일반하나? 좀 잔돈 좀 들고 다닙시다 잔돈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잔돈 기본 아닌가? 에티켓이 없네 어? 기준금 놓고 내렸어? 아 몰라 내꺼? 기준금 내꺼? 아 시간뒈 아 시간뒈 음 wave 아 다음 stop, Stocker Square. 원 티켓 플리즈, 오케이 티켓 플리즈. 학생? 학생 안 같은데? 이래요, 학생? 야, 학생아. 이러면 거슬돈이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손님들 잔돈을 못 준다고. 어? 다음부터 5만원짜리 내고 이러면, 어? 안 태워줘요, 안 태워줘. 어? 기본적으로, 어? 아, 티켓이 요즘에 요즘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티켓이 없네. 잔돈이, 어?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잔돈을 못 받아. 서서, 어? 딴 손님들 오는 거 잔돈 받아,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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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돈 저한테 주세요 하고. 그죠? 아니, 2달러인데 20달러 내면 너무하잖아. 2천원인데 20만원 냈어, 20만원. 아, 2만원 냈어, 2만원. constantly 1, 2천원, 1천원, 1천원, 2천원, 1천원. 하하... ㅋㅋㅋㅋ resumes 오! 뭐야!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웨이터의 패션은 사람 썼어 못 봤어요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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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저 모르는 일입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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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언제 있었지? 사람 없었는데? 아니요 저 몰라요 사람 없었지 않나? 사람 없었지 않더라구요 시간이 좀 더 많아 I feel like I'm in a game 날씨가 가고 날씨가 가고 날씨가 나게 잠시만요 날씨는 날씨가 없었지만 날씨가 없었지만 날씨가 없었고 하하하하 아닙니다 오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쓰레기 치웠는데? 쓰레기 없.. 아 쓰레기 있었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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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했는데 왜 안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가 보다. 노선 이게 별로예요. 아 노선 제공하네. 노선 수정 들어갑니다. 노선 편집. 이거 어차피 완성을 해야되니까. 오크빌. 지크발덴. 이죠? 상업지구 스포크. 상업지구 스포크. 여기 스포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왕복 모드 해야되네. 최대 7개 정류장. 아 그 사이에 최대 7개구나. 최대 7개구나. 아 다시 해야된다. 최대 7개래요. 오크빌. 오크빌 쪽에. 아 그럼 띄엄띄엄 해야되겠다. 하나. 옥. 참나무거리.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렇게인가?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 하나 저장하구요. 아. 이름 잘못지웠어. 이름을. 하. 됐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아. 적잡아. 적잡빨리 만해야되는데. 그리고. 쇼버그라운즈. 이것도. 이것도 바꿔야되겠네. 그러면. 어. 이거. 이건 노선을 바꿉시다. 다 빼고. 쇼버그라운즈. 이쪽에 최소. 두 장거장. 장. 체쨸 두 장거장 가고. 리도. 리도. 리도가 어딨지? 리도 저. 리도가 어디지? 리도가 뭐죠? 아 리도 한번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상업지구 스포크 사이에 최대 7종류장 쇼버그라운지에 두개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해야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지크발된 리도 찍고 이렇게인가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하자 됐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것도 그러면 안되네 이거는 지금 떴죠 이것도 수정해야되네 한급폐지 됐어요 노선을 오크빌 오크빌 중심부 지크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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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이거 안되네 최대 최대 아 어새다 두개 달성했고 두가지 노선에서 철도 제작사의 300노스포크 철도 제작사의 300노스포크 자 좀 볼게요 노선을 다시 봐야돼 노선을 다시 봐야됩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원 사 그 에도